제인아! 그 상대는 슬랄! 좋은 뱀을 위하여 후회하게 해드리죠 하고 가고 싶다 적당해 임마 넌 야 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니들 왜 자꾸 나한테 적당해 임마니 뭐냐 하면서 왜 욕해? 나 알아? 니들 욕하면 내가 진짜로 상처받는다니까? 얼마나 여린 사람인데 어! 잠깐만 쓸까? 자 쓰지 말자 48년 개뛰면 몇 살이세요? 생선 좀 가져오셨네요 아 왜 안 쓰냐고? 여러분 얘는요 고령 심토 요원을 쓰려고 제가 넣었을 것 같아요? 그럼 고령 심토 요원을 넣겠지 제로스를 넣은 이유는 최소한 뭐 라그네이로스나 못해도 캐런블러드폰 정도는 써야돼요 요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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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건 써줘야돼 음 노 나 벌써 다 먹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정이야? 8900원인데 먹을게 몇 개 없어 몇 입 먹으니까 없어져 스낵랩 먹으면 감자튀김이랑 맥노게 한 조각밖에 안 남아요 먹기도 힘들게 낮 разные Nor socks 아 으 으 음 음 음 음 음 음 아들이 한번 더 타?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안 뜯었어?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아 아직 아직 남았어 아직 감자튀김 줄여서 감튀가 남았어요 오지거튀김은 줄여서 오티 신입생들 오티 많이 가죠 오티 마지막 남은 맥너겟을 왜 야 니들도 나한테 맨날 철면수심 줄여서 철수 철수 이러잖아 그럼 나한테 맨날 철면수심 줄이지 마 철면수심은 맘대로 줄여놓고 뭐 딴건 안되나보지? 철면수심 나장 성공 모른다 지속 농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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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벨을 뭘 줄였냐구요? 진짜배기 줄여서 진벨 오오 진떠벨기 오오 자 나가라 나가라 음 감자튀김 느끼하다 내 스타일이 아니야? 눈 빠왔다? 매디브는 언제쯤 나가나요? 지금 더 타이밍이지 나우 음 밧줄충을 박멸하는 카드 노스타르믄 노스타르믄 어 가자 이럴때 쓰라고 갖고 온거에요? 요구사이론의 종봉 오오 요구사이론 킬각 어 이긴거 나 진벨 없죠? 진벨다 진벨 마찬가지로 여겨서 ül Jacques 조리법 예